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한가위를 앞두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대관음사는 대구 남구청을 찾아 20kg 쌀 150호를 전달했습니다. 전달된 쌀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 전달식에 참석한 최서라 종무실장은 이번 자비의 쌀은 지난 백종기간 신도들이 17일 밤 모아 마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.